감사합니다.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꼬치하게 되기 힘드네요. 다 떨어져요. 너무 부드러워서. 어? 뭐야? 뭐야? 어머, 어머. 통째로 먹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저게 들어가? 통으로 먹었어, 통. 이만한 걸 저기 들어가? 뭐야? 신기하다. 잠깐만, 지금. 왕쌈 또 뭐지? 쌈을 쌌어, 미래. 이런 거 있잖아, 마카롱. 너무 큰데. 볼 때마다 놀랍다, 어떡해. 자, 이렘 들어갑니다. 간다, 간다, 간다. 옆으로 보면 돼요. 진짜 대박. 다 들어갔어. 근데 진짜 잘 드신다. 말랐는데 잘 드세요. 이용권 좀 드려. 응? 이용권 좀 드려. 자주 오신 게. 찍먹, 찍먹, 찍먹. 남은 살코기 좀 주워해. 지금 매운 거 올라왔어. 올라왔어? 음. 와, 확 올라와. 매운맛 확 올라와. 족발에다가 싸야지. 이렇게. 이렇게랑. 여기다가 콩나물 하나 얹어가지고. 식감 하나 더 해가지고. 어이구, 말려보세요. 싸우는 거 아니야, 저는? 쌈이랑 싸우네, 진짜. 음. 참치가 매운맛 중화시켜서. 최고, 최고, 최고. 매운 거 좀 중화시켜야겠다. 어, 맞아요. 음. 음. 아니, 아까 풍자 씨가 오늘 맛표현은 예술로 항구하겠다라고 했는데. 한 방에 온다. 풍나도 안 하고 있어요, 지금. 내가 보니까 맛표현은 잘하는 게 아니라 풍자가 맛 표정을 잘하는 거예요. 표정이 다야 하네요. 표정으로 다 알아. 날치알 주먹밥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. 맛있을까? 맛있을까? 응. 두 개를 끼자, 두 개. 사장님, 날치알 주먹밥. 네, 두 개만 주세요. 두 개 주세요. 네. 계란찜도 하나 주세요. 날치알 주먹밥 나왔습니다. 아, 나왔네요. 우와. 최고, 최고. 색깔 이렇게. 아, 괜찮아요? 갈게요. 네 램이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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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같이 들어갔어. 어머. 네 램 이러다가 진짜 세계 신기록 그런 대회 있잖아요. 많이 넣기 대회라든지 한 번에. 어, 그런데 말리는 이번에 주먹밥을 치네요. 펼쳤어요, 지금. 쌈처럼. 나 안에다가 놀라. 이야, 진짜 주먹밥만 삼각김밥처럼 만들어서 먹으려는구나. 저희도 맛있겠다, 양념장에 있어서. 밥버거 아니야, 이거는? 밥버거. 두, 두 발 좀 먹다. 두 발 좀 먹다. 두 발 밥버거. 들어갈까? 한 입에? 도전? 풍자 놀랐어요, 지금. 와, 풍자 씨는 안 될 것 같은데? 아, 네. 너무 맛있다. 음. 설마 같이 비벼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? 와. 아, 그 족발을 넣었다. 아니, 주먹밥인데 저렇게 했다고요? 아, 소스를 또 넣었대요. 소스 넣는다. 소스. 남은 소스까지 탱탈. 저는 족발 비빔밥을 이렇게 해서 먹고. 와. 저거 맛있겠다. 비빔밥을 진짜 한 입 먹고 싶다. 말리 울어. 어때? 이렇게 먹으니까 하나도 안 맵다. 하나도 안 매워. 원고리. 빨개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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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와. 너무 맛있어. 이게 소스를 아무리 추가해도 안 매워. 밥 때문에. 와. 와, 족발 비빔밥 누가 안 만드나? 콕콕이 그런 거 있잖아요. 콕콕이 뭐 치킨 약간 그런 색깔이 없는데. 음. 음. 와. 다 먹었어. 세수야. 족발 비빔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말리 족밥 한 그릇. 클리어.